네 마샬로에서 락킹하기 지금 맞춘는데 한번 가볼까요 트래블 6 트래블 6 미들 4 베이스 5 개인 9 네 이것도 이마이너로 네 이것도 이마이너로 네 이것도 이마이너로 아니 진짜 신기한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럼 뭐하고 있는거죠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이게 헤드가 이렇게 없으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 좋네요 이거 무슨 단면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좋죠 아 좋죠 아 좋죠